닦아가지고 그 공룡 그 개구리 아래는 비슷한 건데 이렇게 또 공룡을 이렇게 집어넣고 공룡이 이렇게 자라는 게 있어요 공룡이 컸어? 어 엄청 컸어 진짜 손바닥만 했어? 내 손바닥만 하네 어 엄청 컸어 진짜 손바닥만 했어? 내 손바닥만 하네 제 손이 크다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손바닥 크게 봐야 돼 진짜 공룡이